이제 우리 애님 기어를 메탈 기어로 바꿨습니다. 서버 이렇게 살살. 아 또 아예 다리는 거죠. 오 좋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차선천히 가야 돼요. 지금 가나요? 가나요? 이쪽으로 가보세요. 그렇죠? 오우, 좋습니다. 오우, 좋습니다. 와우, 좋습니다. 수비 많아데, 차를까요? 와우, 다 이겨내다니. 와우, 서버도 바꿨다니 힘이 좋아요. 서버가 아니라 저기 가졌어요. 기어합니다. 오우, 잘 왔는데요? 오우, 태생이 좋아요. 와우, 와우. 와우, 와우. 됐습니다. 조린이 마음에 드세요? 기아를 고치니까 역시 잘 되네요. 오케이. 짜잔.